제주 공항 제주 공항 제주 공항 제주 공항 제주 시내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소음으로 피해가 올 것으로 봅니다 여기 소음 간접 체험을 해봤어요 앞으로 공항이 생기면 우리 마을은 사라질 위기에 생기는 거죠 점점 소음과 진동 때문에 사람이 체감으로 느끼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점점 힘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KBS가 주관하는 제2공항 TV 공개 토론회 지난주에 이어 2차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안은 무엇인가 현 공항 활용이냐 제2공항 건설이냐를 주제로 토론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제2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곳 KBS 홀에서 앞으로 80분간 생방송으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주제도 주제입니다만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 도정회 정책결정 최고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제주공항은 현재 혼잡한 포화상태인데요 미래에 제주 발전을 끌고 갈 제주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내다보고 공항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찬반 갈등이 있습니다만 끝까지 소통하고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뜻을 모아서 도민들의 의지로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반대편에는 이공항 반대 진영에서 대표주자로 내세운 분입니다 박찬식 비상 도민회의 상황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셨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예 제2공항 우리 도민들은 공항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해서 확충을 원했습니다 제2공항 정도의 공항이 필요한 거냐라는 의문들을 갖고 있고요 또 그동안 많은 의혹과 의문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풀리지 않은 채 4년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 갈등이 매듭제해져야 되는데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신 대다수 도민들은 우리 도민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역시 오늘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 방식을 소개해드리죠 지난주 토론회를 보셨던 분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 사람씩 정해진 시간을 순서대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양측의 발언 총량을 맞춰가는 방식인데요 출연자도 앞쪽에 지금 모니터 보이시죠 이 모니터는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올라가게 되고요 발언을 끝내면 역시 시간도 멈추게 됩니다 저는 가급적 토론에 개입하지 않고 양쪽 시간을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정 최고 책임자와의 1대1 토론이니만큼 제주 사회의 갈등을 제주도민 스스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두 가지 큰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공항 의혹은 해소됐는지 갈등 해법은 무엇인지 이 두 주제인데요 첫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이 공항 의혹의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어느 규모까지 공항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가 둘째, 기존 공항 확장 계획을 제대로 검토했는가 셋째, 성산으로 결정한 입지 선정은 타당한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론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쪼개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첫 쟁점은 제주 항공 수요 예측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한정 공항 인프라를 늘릴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목표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그럼 누가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먼저 국장님 먼저 해주십시오 사실 여기 의혹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는 의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공항 수요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든가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면 그게 의혹이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가 공항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대략 4,500만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4,50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만을 검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예비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현재는 대략 한 4,000만 정도로 이제 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10% 정도 줄어 있는 상태인데요 4,000만이면 관광객으로 한 2,000만 정도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공항 이용객 중에는 도민 이용객도 있지만 또 배로 들어오는 관광객도 있기 때문에 대략 이제 관광객 한 2,000만 정도 되는데 물론 2,000만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사실 1,500만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쓰레기 문제, 하수도 문제, 교통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땅가 폭등 문제, 범죄 문제 등등을 겪으면서 이 정도에서는 좀 조절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공항은 조금 여유가 있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4,000만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4,000만 정도 규모의 확충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4,000만 정도라면 현 공항으로 활용해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결국 문제는 4,0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거기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것은 현 공항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제2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현재의 공항이 이미 3,200만 정도의 규모로 확장돼 있습니다 제2공항은 그보다도 부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치면 6,000만 정도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김병종 교수도 용역 책임자도 저하고 얘기하면서 인정을 했거든요 과연 그냥 놔두면 이 땅이 얼마나 앞으로 100년 후에 가치가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땅을 뒤집어 콘크리트로 업고 거기 살던 농민들을 쫓아내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굳이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을 확충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장님 이거에 대한 반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 공항을 더 이용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요 그 전제가 현재의 제2공항 자체가 아주 비정상입니다 우선 표도 못 구하고요 위험합니다 작년에는 충돌사고까지 날 뻔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항공사고가 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항공수요 지금 4,000, 4,500만 하시는데 저희는 무제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우리 제주도의 수용능력을 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요 하와이 같은 경우는 공항 이용객이 2,100만 명인데 활주로를 4개를 쓰고 있습니다 시드니 공항은 2,600만 명인데 활주로 3개고요 그래도 지금 제2공항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뭐냐면 안 그래도 혼잡하고 위험한 공항을 더 비행기 이착륙을 집어넣어서 굳이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특히 관광지의 공항들 또 미래의 항공 수요를 대비하면서 오히려 이착륙 획수를 줄이는 쪽으로 선진국들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항은 이미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고 여유 있게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에 있어서의 항공은 이거는 호화로운 여행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업무를 위해서 병원 가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또 출장을 위해서 대중교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항공 수요가 들쑥날쑥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원래 국토부의 항공 수요 예측이라면 2025년까지 2,500만 명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이게 2015년에 이미 포화가 돼서 지금 공항 확충이 필요하다는 걸 국토부가 마지못해 인정하고 지금 제2공항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원래 포화를 인정하기 인색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서 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제주 도민들이 100년을 내다보고 이 기회를 저희들이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공항이 지금 포화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1단계 확충공사를 통해서 3천2백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그러면 표 구하기가 어렵냐 지금 현재 제주공항은 활주로 용량으로 보면 시간당 40회를 원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관제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관제 용량이 여전히 35회로 제한돼 있습니다 사실 아까 세계적인 추세를 얘기하셨는데 정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어떠냐 지난 한 20년 동안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건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데서는요 공항 지을 계획을 수없이 세웠다가 30년 전에 세운 것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활주로 하나 더 넣는 거차도 안 됩니다 낭뜨공항은 10년째 싸우다 결국 아예 취소해버렸고요 프랑스 정부가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빈공항도 활주로 하나 더 넣으려다가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제민환기구나 이런 데서 이제 대책을 세웠죠 중장기 전환 계획이라고 해서 2013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 제가 여기 이제 그 표지입니다 이게 2013년부터 한 이 계획을 한국에 각국에도 적용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주로 이제 관제 그리고 공항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하늘길 공역과 지상 교통 지상 활주로 용량을 현재 하드웨어를 그대로 놓고 3배로 늘리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스템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출두착 시스템이라든가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제사하고 교정사하고 음성통신을 하거든요 다 데이터 통신으로 유럽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영국의 계획공항 같은 경우는 2012년인가 그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현재 활주로 하나만 가지고도 시간당 55회 4,800만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사실 쾌적 문제나 안전 문제는 전혀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쾌적 이런 걸 따지시는데 쾌적은 주로 터미널 문제입니다 터미널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제주공항의 국제선을 국제선 터미널을 따로 만들려는 계획이 이미 있었는데 국토부가 유보시켜 놓고 있을 뿐이죠 터미널의 복잡한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는 공항 용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실장님 그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까지 듣고 기사님의 반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항을 수용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미 파리 항공 영역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 박찬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제 능력을 늘려라, 조종사들의 훈련을 도전시켜라, 공군은 딴 비행기로 딴 하늘길로 다녀라 19개의 조건, 그리고 현재의 제주공항의 화물터미널 뜯어라 19개의 조건을 다 갖추면 용량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이건 실현 불가능하다 한국의 여러 제도와 현재의 한국의 관제 시스템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계속 빙빙 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주사님, 검토한 거 보셨습니까? 검토 안 했습니다 검토한 것이 그 국토부의 용역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토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ADPI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아까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다가 제주공항 용량 증대 방안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문을 구한 게 아니고요 공신력 있는 해외 전문기관에 하도급을 줘서 과업을 분담시켜야 된다라고 과업시설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5년 5월 29일 날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원래는 그 이전에 그 보고서가 나오면 추가로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보조할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검토했냐 제가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했던 근거 자료가 있으면 달라 결국은 마지막에 그 당시 용역 책임자였던 김병준 교수가 더 이상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녹지 다 있습니다 검토를 전혀 못했고요 그냥 덮었습니다 왜 덮었느냐 원래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안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공항과 그다음에 기존공항 확장안과 그리고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하는 방안 이 세 번째 게 그냥 단순히 제1공항을 건설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존 공항 용량 증대 방안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공항 용량 증대 방안을 ADPI에도 의뢰했고 본인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ADPI가 그 기존 공항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제2공항이 규모를 결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ADPI가 제2공항이 아예 필요 없다라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덮어버리면서 국토부 용역진 스스로가 검토하던 기존 공항 활용 방안, 확장 방안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거를 거의 검토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토하지 않은 걸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소 주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공항 추가 건설 없이도 기존 공항 확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인데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 330쪽이 넘는 보고서에서 기존 공항 활용안이 두 쪽이 불과했거든요 특히 기존 말씀하셨지만 제2공항 확충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한 프랑스 ADPI 보고서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쟁이 더 뜨거워졌는데 이 주제를 갖고 계속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파리공항 용역단에다가는 현 공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달라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당장 지금 활주로의 옆에 시설들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이거를 지금보다 한 두 배 용량을 늘리는 것까지 쭉 이론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용역단에서 검토한 결과 당장 제2공항을 지으려고 해도 시간이 한 10년 가까이 걸리니까 당장 제2공항 아니 현재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한 결과가 뭐냐면 시간당 34회가 최대 한 개인데 35회로 늘리도록 해서 현재 유도로 탈출로 관제탑해서 공사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걸 가지고 2년 동안 운행해 보니까 시간당 35회로 한 회 증대시키는 것도 현재까지 실패했습니다 이론상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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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들 가지고 조종사 관제사 능력 늘리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이론상으로 제시하는 것과 현실에서 실행되고 검증된 결과로 나온 것은 차이가 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리공항 용역단에서는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걸 제시를 하고 우리 용역단과 국토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도 왜 수용을 안 했냐 안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이미 파리공항 용역단의 연구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어떻게 보면 하부 용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이 내용은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 다 폐기하도록 원래 국토부의 작업 규정이 다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다라는 입장이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것하고 실제로 이창용 횟수를 늘리는 것은 너무나 제주공항 한국의 실정에서 차이가 컸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론적인 제시 여러 개의 조건이 다 해결되면 할 수 있다고 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안전과 제주의 미래를 건 도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adpi는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거기에서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다라고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떠나서 앞에요 지금 활주로 하나 가지고 확장하는 거 34에서 35회로 늘리는 게 아니고요 34회에서 40회로 늘리는 겁니다 adpi는 하나의 활주로만 가지고도 44회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50회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용역진에서 40회까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5회로 늘리는 게 아니고 40회로 늘리는 건데 지금 현재 35회입니다 그런데 36회로 올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활주로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 왜 부결됐느냐 활주로 용량은 40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어요 4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관제 용량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관제 시스템만 지금 좀 개선하면 44회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제주도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첫째도 관제 둘째도 관제입니다 실제로 아까 19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19가지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19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고 단 하나라도 이거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걸 가져오시면 제가 인증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19가지 중에 한 4가지 5가지 정도는 주로 하늘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울과 제주로 오가는 하늘길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자 그러려면 군공항 공역을 조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거에 관련된 게 4가지입니다 그거는 제주공항을 확장하든 제2공항을 쓰든 똑같습니다 공항의 횟수가 운항 횟수가 늘어나면 언제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 훈련 이런 거 한 2가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관제에 관련됩니다 관제와 공항 운영 시스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출도착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하면 10% 그러니까 지금 현재 44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보조 활주로를 조금만 이용하면 60회까지 가능하다 이상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 검토한 결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실장님 여기에 대한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제 능력과 시스템을 개선하면 가능하다 지금 한 마디로 넘어가셨는데요 그 이론상으로는 그게 쉬울지 모르지만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작년에 벌써 현재 34회 띄우는 이 이창용 횟수를 갖고도 항공기 충돌사고가 일어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충돌사고 일어날 목표가 40회로 돼 있다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34회에서 35회로 늘리는 것도 현재 실제로 이걸 작동을 해보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서 지금 안전을 책임지고 또 관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이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이지 이론상으로야 무슨 얘기를 못하느냐라고 해서 이게 채택이 안 된 건데 이론상으로 60회까지 가능하다 50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저희는 실제로 모든 요인들이 종합돼서 운영되는 결과와 그 결과로 인한 안전에 대해서 저희는 조그마한 위험도 저희들은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검토를 부탁했던 게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걸 부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왜 안 되느냐 여기 제주공항 안전도면 효율적 항상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항 수용 능력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제 방식 개선이나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연구 투자가 진행된 바 없음 증가하는 교통량의 처리를 위해서 관제사의 기량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공항 수용 능력 개선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딱 ADP가 얘기한 겁니다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 출도착 관리 시스템 레이더 기능 개선 모의 관제 훈련 장치 이게 다 ADP가 얘기한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하루씩 해야 된다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냐면 2018년에 나온 겁니다 벌써 2015년부터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못했느냐 현재 제주공항 관제탑이 아까 사고가 날 뻔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둥에 가려서 교차 지점이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관제탑이 공간이 좁아서 첨단 관제 장비를 들여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이전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해가지고 이제야 겨우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설계를 하고 나서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ADP를 굉장히 우습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3대 공항 설계업체 중에 하나고 지난 10년 동안 500개 이상의 공항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도 관여했고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89년, 90년에 제주 신공항을 위한 조사를 제주에서도 수행을 했던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이나 제주도 실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전혀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 실용 가능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보조활주를 활용하면 70회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용적으로는 60회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전혀 굉장히 ADP가 얘기한 거를 마치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처럼 돌려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지사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진과 국토부의 당시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제 얘기의 초점은 이론적 만약에 지금 그 주장대로라면 남부활주로도 활용할 것도 없어요 현재 동서활주로 가지고 관제 능력 키우고 관제탑 시설 갖추면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런 정도로 해결 가능한 문제였으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되지도 않죠 국토부가 국토부와 기재부가 지금 5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사업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돈이 남아서 제주도가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도 공항에 대한 건설 부분만 아니라 현재 관제국 그리고 항공 운영에 대한 모든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항공은 정말 안전 철저히 철저히 안전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현실성이 있는 판단을 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국토부 국토부가 이게 한 번 용역을 한 게 아니죠 포화 용역부터 타당성 용역 예산에 대한 용역 그 다음 재검토 용역까지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가기관이 다 매달려서 한 용역을 그 용역의 하부 용역이었던 그 파리 항공 용역단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모두 엉터리다 저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 과정에서 그게 검토가 됐다면 저도 그 얘기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덮어놨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마치 검토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위원회에서 다 따져봤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그냥 국토부 말만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국토부가 한 게 신뢰성을 갖지 못하니까 타당성을 갖지 못하니까 그동안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고 그것이 양측의 주장과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말 그걸 제대로 알아봤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억지 부리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근거 없이 억지 부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도에서 내내 그 검토위원회에 참관했습니다 근거 없이 억지 부린다고 그렇게 보고하시던가요 네 그럼 잠시만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용역단과 국토부에게 실제로 반대위원회에서 끈질기게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진짜 궁금하니까 책임 있는 주장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판단도 그래서 관제 능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관제국이라든지 용역단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자 그 파리 용역단은 홍콩지사에서 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현재의 제주공항에서는 두 차례 현지 답사를 해서 현재 공항공사와 항공청의 관계자들을 면담을 하고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로 제시한 게 유럽의 공항들의 운영 사례를 가지고 다른 공항들은 이런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이게 제주공항이나 이렇게 다르니까 이런 이런 것들을 고치면 이론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였고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은 안 받아들이는데 특히 관제 능력 부분에 있어서 관제사들 그리고 조종사들 다 지금 영어로 교신을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답니다 우리 영어권 사용하는 데서는 비상시에도 문제가 없는데 아시아권 영어를 원래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관제와 조종사들에게 비상시의 의사소통 비상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어느 장비 때문에도 이게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면 큰일 난다 이게 국토부 관제국이나 용역단에서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역단에서 제시한 40회니 50회니 한 거를 그것은 무리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실제 조종사들하고 관제사들한테 물어봤댑니다 조종사들이 현재 제주공항에 현재 들어올 때에도 주로 윈드시어, 측풍, 옆바람이 발동을 많이 하죠 그리고 관제, 지금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관제국이 현재 관제탑에서부터 공중에 20분 기다려라 30분 기다려라, 한 번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래서 공중에 지금 줄줄이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 조종사들도 제주공항에 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특히 중국 쪽의 조종사들은 더욱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영어도 비상시에 순식간에 이게 잘 안 되고 지금 윈드시어가 자꾸 발동이 되기 때문에 비상 비행을 자주 해야 되는 현재의 제주공항에다가 굳이 이거를 빡빡하게 채워 넣어가지고 이거를 최대 한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은 안전 관제와 공항 운영의 원칙에 의해서 안 맞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시 국토부에 질문을 하든지 전 우리가 공신력 있는 답변을 들으려면 국회에서 불러서라도 저는 국토부나 용역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나 그 용역진을 도에서 불러서 저희들하고 같이 토론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아니라 반대위원회에서 지금 몇 차례입니까 지금 벌써 9차례, 5차례 국토부랑 용역진들이랑 이야기도 했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죠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서너 번은 다 절차 문제였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쟁점 발굴하는 과정이 8번까지 쟁점 발굴이었습니다 제대로 토론하지 못했고요 더구나 기존 공항 활용 문제는 거의 끝날 때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공항이 어떤 상태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교통을 예로 들어보면 교차로가 있습니다 아주 차들이 적을 때는 그냥 가면 됩니다 눈치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좀 많아지면 말하자면 수신호로 교통경찰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차들이 많아지는데 차들은 많아지는데 계속 교통경찰한테 그냥 수신호로 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과로가 따르죠 그러다 보면 체계도 안 잡히고 그러다 보면 사고나 우려가 있는 거죠 딱 지금 제주공항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음성통신하면서 영어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게 다 데이터 통신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음성통신이 아니라 데이터 통신으로 다 바꿔야 된다 여기 국토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인공지능 수준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우리는 그냥 정해진 대로만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교통 흐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시스템이 올라가 있다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주를 하나만 가지고도 시간당 55회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까지도 그걸 외국에서는 이미 신련하고 있는 걸 못하겠다 그거는 국토부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국토부가 스스로가 너무 자기들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동화나 관제 시스템의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자동화 시대가 돼도 비상시의 수동 조작은 이건 우주선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공이라는 게 얼마나 고도의 위험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는 겁니까 우리가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뜨는 상황뿐만 아니라 정말 윈드시어가 걸려가지고 내리다가도 갑자기 급상승해야 될 수도 있고 원래는 1기 후보와 달리 갑자기 안개가 나타나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운행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0.00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항공 시스템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관제 능력을 개선하지 않겠다 자동항법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밑바탕에 그런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검토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지금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세대 전환 시스템, 항공 시스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공항 용량을 3배로 늘리니까 운행 용량을 3배로 늘리면서도 안전도를 5배로 증가시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항 많이 지어서 금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나라는 그럼 그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의 안전 다 고려하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히 따집니다 안전사고도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 관제사들한테만 책임을 묻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아까 관제국 얘기했지만 저도 관제사들 많이 만나봤고요 조종사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시스템은 안 갖춰놓고 관제사들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관제사들은 자꾸 안 된다 그렇게 늘리지 못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실로 해서 국토부는 공항을 더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무슨 안전을 타협해가지고 위험이 있는데 조종사들이 반대하는 건 확인은 하셨네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제주도 출신 조종사도 몇 번 받고 지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쪽의 사람들도 다 만나봤어요 현재 보조갈도로 이용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론상 현재의 관제능력이나 관제시설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 당연히 지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돼봐야 되는 거지 그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현지에다가 2청륙 횟수를 지금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 저는 그것은 저희 행정당국이나 미래의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제주도를 생각해서는 책임 있는 결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주십시오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다음 소주제가 뭐냐면 제2공항 후보지가 왜 성산인가 지금 남북활주로 얘기가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도민들 중에는 현공항 특히 남북활주로까지 활용하면 할 수 있으면 답답한 대로 좀 쓰면 되지 왜 땅 내놓게 하고 또 새로운 데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공항 확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남북활주로를 활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특히 남북활주로를 활용해서 현재의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제가 핵심적인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행기는 맞바람을 안고 뜨고 내립니다 그러면 현재는 저 한림 쪽에서 오든지 함덕해수욕장에서부터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동서활주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덕 쪽에서 오실 때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고 한참 가서 거의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남북활주로를 만납니다 거의 십자가처럼 중간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의 교차형 활주로는 거의 끝에서 만나게 돼 있는 이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의 활주로를 동시에 띄운다는 것은 활주로가 교차하는 운영상에서도 불가능하고 바람 방향 때문에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윈드시어 때문에 뻔히 하늘이 맑은데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옆바람 때문입니다 그러면 동서활주로든 남북활주로든 이게 옆바람을 맞게 됐을 때는 못 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제주에 바람이 많은 특성 이것 때문에 현재 동서 남북활주로를 동시에 써서 두 배로 간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문제는 2005년도에 남북활주로를 바다 쪽에 이륙용으로만 쓰고 한라산 쪽으로는 뜨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제주 원도심 쪽에서는 고도가 한 150m 정도 그 다음 지금 연동노형 쪽에는 고도를 두 배로 높여가지고 한 290m 정도로 고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활주로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게 되면 지금 이 고도 제한에 다 걸리게 됩니다 통상적인 운행에서도 그래서 남북활주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바다 쪽으로 이륙하는 것만 쓰면 되는데 현재로도 바다 쪽으로 이륙하는 거를 하루에 평균 한 번 정도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동서활주로가 옆바람일 때 쓰는 것뿐인데 만약에 남북활주로로 바다 쪽으로만 쓰게 된다 하더라도 위착륙한다 하더라도 비행기는 뭐냐면 내리려다가 또는 뜨다가 이게 기류의 이상을 만난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나오면 회피 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복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잘 아시겠죠 그러면 남북활주로를 하다가 복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칼로텔 사라봉 이쪽으로 돌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2005년에 건축 고도를 올려놓은 여기에 걸릴 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더 급상승하게 됐을 때의 안전 문제가 있고요 다음 더 문제는 남북활주로를 본격적으로 비행기 이착륙에 쓰게 되면 현재는 소음이 용담동, 외도동, 도두동, 2호동 이 정도죠 남북활주로를 쓰게 되면 연동, 오라동, 이도동, 아라동 그 다음 사라봉 있는 여기까지 제주 시내의 모든 지역이 소음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의 용담동과 2호 도두의 소음 피해를 어떻게 할 건가도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제주 시내 전 지역을 고도 제한과 소음이 걸리게끔 한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제주공항 지금 한 2,900만 쓰고 있는 걸 가지고도 출퇴근과 비행기 이착륙에 맞물리면 제주 시내의 교통 대란입니다 이것을 지금 위착륙 횟수를 50회나 60회에 올려가지고 4천만을 현재의 제주공항에서 소화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 시내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이 부분이 지금보다 훨씬 악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를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우회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환경 수용 능력을 중시하면서 소음, 교통체증 이거를 제주 시내의 지금보다 2배로 악화시키는 이 선택을 왜 굳이 저는 고수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소음, 고도 제한, 교통 대량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제주 시내에 고도 제한이 있다는 거 ADP가 몰랐을 것 같습니까 다 검토했습니다 다 검토했고요 지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ADP가 그 정도도 고려 안 하고 안을 세웠다고 말씀하신 게 보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남북 활주로는 제휘시 방향은 사용하지 않고 북쪽 바다 방향만 사용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이륙, 착륙 모두요 그리고 아까 복행 말씀하셨는데 복행 항로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시내로 가지 않고 서라봉으로 가기 전에 복행하는 비행 절차만 수립해 놓으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시내에 고도 제한이니 소음 문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ADP가 얘기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교차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관제사들이 아직 교차 활주로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 맞습니다 활주로 모양은 끝에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고요 이 교차 지점이 예를 들어 시카고의 오해아공항 같은 경우는 이 교차 지점이 한 5개 됩니다 한 공항 안에서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신호등 없는 내거리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호등 없는 내거리를 그거를 말하자면 관제철차를 잡아놓고 그 신호를 관제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람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바람은 지금 동서 활주로가 훨씬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동서지만 약간 서쪽부로 이게 내려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문제되는 거는 그냥 바람 방향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바람이 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강풍이 불었을 때인데 오히려 제주공항은 지금 북서풍이 강풍이 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륙하는 거는 훨씬 더 남북 활주로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기 성산에도 남북 활주로를 하느냐 바람 방향이 남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 윈드시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 1년에 연류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람 방향과 강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 1년에 연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게 2배 2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주공항을 2배로 늘릴 수 없다 활주로를 2배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2배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2배라면 저도 제주공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배면 6천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4천만입니다 ADPI는 4천 560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 정도도 우리 필요 없습니다 4천만 정도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면 되는 거고요 그 정도면 현재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는 데 해서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어떻게 보면 진짜 영국 개딕공항처럼 아니면 독일의 슈트 공항도 그렇고 인도의 문바이 공항도 1시간에 52회를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다 시스템을 개선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쩌면 진짜 활주로 하나만 해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소음 피해가 더 커집니다 남북 활주로를 이용해야 소음 피해가 전체적으로는 줄어듭니다 우리 일부 출발할 때 조금 소음이 늘어나는 용담 이동이나 이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지 않고 심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2배로 늘릴 게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교통 문제도 마찬갑니다 관광객을 2배로 늘릴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건 안 되죠 그런데 관광객 지금 1,500만에서 2,000 2,000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 1,500, 1,600, 1,700, 800 정도에서 박스권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아주 많았을 때가 2,000만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 교통 문제는 해결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안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북 활주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번번이 설명회가 무산돼서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현 제주공항을 확대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관제 기술이나 이런 점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소음, 교통, 또 제주의 바람 방향과 관련돼서 실제로 뜨고 내릴 수 있는 용량 관계에서 직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의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쓴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린 사항이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소 주제는 제2공항 후보지가 왜 성산인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차도 참 큰 것 같은데요 쟁점이 참 많죠 환경 문제도 있고 절차적 그런 문제도 있고요 모든 소재를 놓고 토론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모자라니까요 두 분께서는 핵심을 좀 추려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시간을 많이 덜 쓰셨습니다 17분 51초를 쓰셨는데 지사님께서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성산으로 입지가 결정이 되면서 특히 그 해당 토지가 공항 부지로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정말 졸지에 정말 나이드라를 맞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쟤들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 문제를 누구는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땅값 올라가지고 그냥 혜택만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그리고 발전의 열매가 우리 희생을 당하는 분들에게도 가도록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이미 용역 연구를 가지고 이제 심도 있게 하고 있고요 또 그게 경제적인 혜택이나 보상을 떠나가지고 이미 있던 마을의 공동체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런 점들을 어떻게 고통을 함께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더 대책도 세우고 함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산으로 부지가 결정된 것 자체는 2014년 15년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한 30여 개 정도의 후보지를 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여기가 최고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지 누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결정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이게 워낙 쟁점이 많은 문제라 하나하나 끝을 보려면 사실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란 거고요 다만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설사제의공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공항이 수용당하든 아니면 소음 피해를 대대로 봐야 되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타당성이 있냐 사실 타당해도 수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타당성을 갖췄냐라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전부 의아해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평가를 보면 예를 들어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 때문에 안전이나 환경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철새 도래지 문제가 아예 평가에서 빠졌습니다 영남권에서는 그게 평가가 됐죠 동굴 조사 오래전 있었던 문헌 조사라만 했고 원래 하기로 했던 정밀 집안 조사를 하지 않고 그걸 하기로 했던 예산도 반납해버렸습니다 기상평가 안개일수하고 발암만 했는데 사실은 제주도는 요즘 폭설이나 이런 폭우 때문에 비행기가 제대로 운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평가가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쨌든 성산의 불리한 요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군 공협이 중척됐는데 난산하고 똑같이 중척이 됐는데 난산은 감점을 하고 성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개일수는 7년치 자료밖에 없는데 10년치 평균하면서 10으로 나눠버려가지고 17일을 12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내기 전까지 그냥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반대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최종 후보지로 올라간 4개 후보지 모두가 오름을 잘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역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오름이라는 건 단순히 장애물 얼마나 양만 문제가 돼 장애물로만 평가가 됐지 환경적 가치는 전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신도 지역의 바다 쪽의 평야에 오름도 없고 마을도 없어 소금도 전혀 거의 없는 분명히 그리고 2012년에 검토까지 했던 그런 유력한 후보지가 있는데 아예 거기를 후보지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있는 쪽에다가 후보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거기를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냐고 계속해서 물었지만 끝날 때까지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도 2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위치에 그대로 나섰으면 성산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평가 옮겨버렸습니다 마을이 있는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환경성 점수가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옮기지 않았으면 신도 2도 성산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분명히 제시했고 그걸 반박할 데이터를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까지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각각의 후보지에 대한 심사 방법이라든가 점수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잘 아시는 이유가 국토부랑 반대위랑 검토위원회 회의를 한 14번 했나요 회의는 14번 됐죠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룬는 한 3번 정도 1차 9번, 2차 5번인가 하고 공개 토론회도 3행가 해서 그러니까 전문가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는 입지가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공식적인 공청회가 2번 그리고 그 전후에서 제주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7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국토부에서 계속 그때까지는 제주공항은 포화가 아니라서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계속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유치해 오는데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 제주의 특성상 오름이라든지 바다를 메리피아라든지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비해서 좀 가점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유치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대중 얘기하시는 분들 그쪽에 오는 줄 알고 땅 엄청나게 샀던 이런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지나니까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때의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하려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민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잘 경제성이나 환경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복수의 후보지가 있길랑 우리 제주도한테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주라 그러면 우리가 주민 투표를 하든지 우리 인센티브를 걷고 유치 경쟁을 붙이든지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늘길에 대한 공영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점수 차이가 압도적인 차이가 나면 그 결과를 그대로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때 2015년 11월에 발표될 저희들도 당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발표된 결과는 점수 차이가 워낙 나니까 이 입지에 대해서는 갑자기 예상도 못했다가 들어간 분들은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어디를 간들 반대가 없겠냐 그리고 어디를 간들 그 공항 활주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제주에 숨골 없는 데가 어디 있으며 제주에 가서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중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라는 것은 오름을 깎아야 된다든지 여기를 군사공항으로 쓴다든지 활주로 밑에 동굴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 사람은 다 하는데 거기에서는 기초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이런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면 그때는 제주도부터 반대를 하겠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없으면 이거는 큰 틀에 오차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국가가 결정을 한 거고 국책사업으로 5조 원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 뜻을 모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수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없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고 국토부의 결론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아니 그래서 검토위와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와 반대의사의 검토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론을 저희에게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습니다 평행선을 긋는 주장이 있을 뿐이죠 누가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 이 팩트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저는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계속 국토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실 뿐이에요 저희들이 얘기는 억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아까 얘기했던 기존 공원 활용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감춰버린 부분도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예타에서 검토가 됐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4560만은 수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예타에서는 이미 4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걸 아예 과업을 분담한 겁니다 아까 뭐 그냥 하도급 해가지고 그냥 뭐 참고만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신력 있는 외국 전문기관이 하도급 형태로 참여해서 과업을 분담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업을 분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아예 보고서에 언급도 하지 않고 더구나 거기가 그런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조차도 다 은폐해버렸습니다 이게 중대한 하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지금 제가 분명히 현재 신도 2 좋습니다 신도 원래 제대로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한 것도 중대한 하자입니다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납득하라 이게 중대한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따로라도 여기에서 1, 20번만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쪽도 부르고 저희들도 부르십시오 비공개도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토론할 수 검토해보십시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십시오 국토부랑 반대위랑 서로 추천한 사람들로 인해서 검토위를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저희는 나중에 결과만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14번 했거든요 14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서로 합의한 게 뭐였습니까 자 아무튼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서로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 전문가들이고 상식이 있고 그나마 그 분야에서 다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이게 정말 중대한 하자라 그러면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이라도 그래서 3분의 2인가 그렇죠 3분의 2인가 합의가 되면 단일 의견을 채택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제주도가 제주도를 빠지라고 해서 저희가 빠진 상태에서 좋다 국토부랑 반대위랑 서로 추천 동수로 추천해서 7대 7로 토론을 무제한해서 여기서 만약에 3분의 2가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면 당연히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전제 하에 저희가 그 구석이 출범하는 것을 동의를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건의도 했었고요 근데 자 출발할 때나 끝나서나 반대위 측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 다 중대한 하자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고 국토부나 그쪽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계속 평행선 주장만 하니까 이걸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해야 되냐 이런 입장이 팽팽히 평행선을 그리는 상태로 종결된 거죠 그래서 단일 의견도 채택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반대위 측의 의견을 그대로 이거는 수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주제를 얻고 10분 20분 만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따로 자리를 만들 기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더 큰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갈등 해법인데요 앞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현실 인식과 해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제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해법을 찾아야 하는 책임과 권리도 분명 제주도민에게 있을 겁니다 대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제기된 의혹들을 풀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을까 제2공안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제주사 검토위원회까지 운영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절차를 밟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좀 의혹을 풀 방법은 없을까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간단하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전에 도지사님께서 도민들이 판단할 영역이 있고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도민들이 현공항 활용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현공항이 4천만도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회사가 아까 자꾸 이론적 이론적 얘기 그걸로 덮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기까지 안 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전 세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간 500개 공항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제주도 사장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전문가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른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했다라는 거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당사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덮고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검증을 합시다 물론 저는 도도 계속 그동안 찬성 입장에만 서왔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도와 도의회와 시민단체 같이 해서 검증위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ADPI도 부르고 국내 전문가들도 부릅시다 그래서 정말 이게 불가능한 거냐 현 공항을 4천만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거냐 가능한 거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여기에 한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국토부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라고 14번 14번의 기회와 공개토론회 3차례 다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민주당과 우리 반대위원회 이렇게 해서 또 국토부까지 해가지고 당정협의해가지고 국토부랑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는 빠지고 제주도가 지금 뭐 거기에 용역사들 다 불러가지고 지금 다시 검증을 시작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처음부터 제주도가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때는 아마 국토부가 아마 민주당이랑 이렇게 해서 좀 제주도 왜냐하면 제주도는 원래 국가 예산 따오기 위해서 우리 서명운동도 하고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하고 이게 2015년 발표됐을 때 도의회가 만장일치로 환영결의문까지 냈었던 겁니다 그런 제주도가 지금 와서는 반대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의심스러워 우리 다시 검증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검증을 할 거면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당정협의해 반대단체랑 잘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세요 국회에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도 나가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주도지사가 풀어야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회의 횟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2시간짜리 2시간씩 회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7번 정도를 용역진 제주사 용역진 불러가지고 보고 내용 듣고 의문 제기하고 그러면 다시 조사해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adpi 용역보고서나 이런 거는 실제로 그때 그 이전부터도 기존 공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건 아닐 텐데 하는 의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췄습니다 5월 10일 날에야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회의 딱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는 권고안을 채택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걸 검토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여전히 중요한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지사께서 제주도민들이 이 의혹을 해소해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검증을 협조해라 국토부가 하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나서서 이걸 검증하고 넘어갈 테니까 매듭을 짚고 넘어갈 테니까 국토부가 협조해라 라고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거를 국회에 넘깁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국회에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하나는 어떤 분들은 여론조사 공론조사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할 문제가 있고 그때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들끼리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은 그건 걸러져야 그다음 우리 일반인들의 의견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끼리도 지금 극과 극을 달리는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그거는 이 환자가 암 수술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수술 방법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민의 의견은 당연히 찬반 그다음 찬성은 또 들어가면 거기 들어 의견이 있고 반대는 반대도록 이게 입지 때문에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관광객 자체를 받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2공항을 하지 말고 현공항을 하라는 건지 반대도 이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취합을 해서 현재 어차피 국토부가 10월까지 도의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제출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토부랑 반대위원회가 14번 회의를 하면서도 부족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달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토부랑 의노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국토부 사업입니다 자꾸 왜 국토부한테 넘기느냐 그러는데 제주도는 여기에 단돈 이론도 예산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검증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어떤 거론을 진행을 했는데 국토부랑 엇박자가 난다 그러면 그거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자체가 콩가루죠 그리고 제주에 100년 대기를 가를 그런 사업들을 지금 이 예산을 대고 전문 그동안 용역을 다 해온 국토부나 기재부를 제끼고 한다 저는 그게 오히려 저는 너무 이론적인 거에 치우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끼리의 이런 견해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장 그리고 국토부 이런 부분하고 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반대위원회에서 의견 제기한 것들이 저희는 충분히 그동안 토론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런다면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지만 그런 반대위원회의 주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공론조사로 결정을 하자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정이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든지 저희는 의사결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유치를 해왔고 또 제주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제주의 지금까지의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서 너무나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잘 되고 또 이왕이면 도민들의 다수의 뜻을 모아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든든한 자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지 저희를 반대위원회의 입장에 왜 편을 안 드느냐 자꾸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은 저는 제주도의 종합적인 입장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지사님께서 지금 공론조사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요 다음 주제와 함께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항 반대 측에서는 갈등을 푸는 대안으로 공론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사님께서는 국책사업의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라는 입장이신데 이 밖에 심층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갈등해법 두 분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간을 조금 덜 쓰셨는데 시장님이 덜 쓰셨어요 먼저 시작해 주시죠 얘기를 좀 왜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영역이 있다 그거는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입지선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지선정 문제는요 그렇게 전문적인 게 아니었어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거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정확하냐 아니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들 평가 항목 이거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그거는 진짜 첨단적인 문제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려운 문제 보통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입지선정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의혹이 남아있는데 적어도 기존 공항에서 4천만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은 전문가들이 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4천만 이상 정도로 수용할 수 있으면 기존 공항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제주도민들의 다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검증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그 검증은 사실은 국내외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당장이 아니고 2, 30년 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주공항이 4천만을 수용 못한다는 얘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 정말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성산 주민들이 자기 땅에 지금 공항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 과정이라도 공정하고 타당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보상 문제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민들 다수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강행할 겁니까 또 강정처럼 저기에다가 사람들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간질하고 그러고 안 되면 공권력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강행할 겁니까 그러고 또 사과하고 나중에 이번에 경찰청장하고 도지사님은 직접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 일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의혹도 해소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제주도의 100년 대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공항은 하나의 시설이 아닙니다 200년 가는 문제고 거기에 따른 연쇄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도민들이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민들을 배제한 결정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됐던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현 제주공항 확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고 제주도 입장에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받아들인 아까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주시 고도 제한 다시 묶어야 됩니까 소음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ADPI가 60회 얘기한 건 제주 쪽으로 시내 쪽으로 전혀 오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용역단이 ADPI 거기에서는 용역단이 검토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야 50회인가 60회인가를 제시했는데 그게 이론상으로만 제시가 되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을 봤을 때 그 이론적인 숫자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ADIP가 2억 원 정도인가 하부 용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작은 용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초점은 현 공항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튼 이론적으로 아무튼 이걸 동시에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유럽을 공항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2억 원어치 용역을 납품 받아서 이 중에서 당장 제2공항이 될 때까지 활주로 이착륙 횟수를 36회, 40회 늘리는 것까지는 해보기 위해서 현재 그 확장 공사를 한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여기까지는 그 용역을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상에 더 나아간 더 규모가 큰 이야기는 이거는 한국의 실정에 맞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현 제주공항은 임시방편으로 늘려서 쓰고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50년, 100년 그 번잡하고 혼잡하고 위험한 공항을 우리 자손들에게 머리에 이고 안고 가도록 이걸 강요합니까 이 부분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지금 동서활주로가 주가되어 있으니까 성산에 가면 남북활주로로 기상에 따라서 이것을 더 여유 있게 두 가지 공항을 운행할 수 있는 여유 있고 안전한 방안을 제시를 해서 국가에 설득을 해가지고 그 정도면 5조 원 투자를 국가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런 결론이 쭉 간 과정인데 이거를 그 앞과정으로 돌아가서 야, 그 ADF의 파리 공항 용역단 홍콩에서 연구해서 한 거에 대해서 그걸 지금부터 그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전부를 무효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파리 용역 공항단의 현 공항 확충로는 현재의 임시방편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였고 더 이상 나간 너무 큰 이야기들은 우리 실정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폐기한 거기 때문에 이 폐기한 걸 가지고 제공항 하지 말고 지금 공항 가지고 앞으로 몇 명이 되든 50년, 100년 쓰자라는 주장은 소음, 위험성, 그리고 도시 고도 제한 여러 가지 문제에 봤을 때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도 그건 합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걸 또 강요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ADPI가 7억 중에서 2억을 썼고요 그 작은 금액은 아닌 물론 용역으로는 큰 용역은 아닙니다 근데 ADPI는 유럽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인도 다 합니다 용역을요 그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용역을 하면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검토 아까부터 검토해서 결론을 냈다 검토했다는 근거 그 흔적이라도 저한테 제시하십시오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기로 해놓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추궁하니까 자료 검토했던 거 내놔라 자료 내놔라 왜냐면 그 앞까지는 검토한 게 있거든요 ADPI에 와서 보고하고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최종 보고서 나온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도 그 앞에 회의 결과에 있습니다 근데 최종 보고서 나온 이후에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추궁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검토했냐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자료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증거를 내놔봐라 결국은 그 당시에 용역 책임자가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제가 녹음 다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검토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나온 얘기는 ADPI 용역 보고서를 그동안 은폐했다가 그게 이제 할 수 없이 어째서 공개되게 되니까 그때 급하게 만들어낸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전혀 검토 거정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양쪽에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안에 대한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지금 전제가 다르다면 갈등 해법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해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 문제죠 이게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건 좀 전문가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지난 2, 30년 동안 정말 제주도가 외지자본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을 지금 너무 절박하게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연 이 길을 계속 갈 건가 이 방향으로 계속 질주해 나갈 건가 그 기로에 사실은 제공황이 있습니다 6천만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공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주도민들은 어쨌든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2공황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과 이걸 멈추고 다른 대안을 검토해 봐야 된다 가능한지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제일 나오는 게 현 공황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걸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그렇게 의견을 모아준다면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없이 진행하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거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자꾸 이제 다른 책임을 미루시는데 책임을 미룰 일이 전혀 아닙니다 공황시설법에 보면요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고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제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 성산재해공황이 그대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큰 이견이 없다면 부수적인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제주도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큰 이견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요 이거 그런 상태에서는 도민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도민이 거기에 대해서 양쪽 얘기를 제대로 듣고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민이 판단하고 결정한 의견을 표출해서 어떤 하나에 모아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도지사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해서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저쪽에게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 저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그게 도민의 뜻을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런 뜻으로 당정협의회 5항에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국토부 장관은 이미 권할을 줬습니다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거쳐서 도민의 뜻을 모아오면 그걸 존중하겠다 이미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지사는 법에 의해서 주민의 뜻을 물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그것을 존중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지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하는 도민들의 의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예 지금보다 관광객 더 받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좀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요 그게 왜 성산이냐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이래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야 지금 공항으로 어떻게든 쓰면 되지 왜 제주도의 경제권을 바꾸려고 그러느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 찬성하는 분들은 또 찬성하는 대로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아무튼 제주도의 백년 대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미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이고 제주공항이 위험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공항 능력을 확충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대비해서 안전이라든지 미래를 내다본 이런 여건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시간당 30, 지금 사회 이것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뜨는데 시간당 60회 띄우라고요?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그럼 제주가 지금 제주공항으로 인한 제주 시내의 교통이라든지 건축 고도 제한이 묶이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도심 속에 있는 공항을 지금보다 용량을 두 배로 늘려가는 것은 맞지 않겠다 지금 자꾸 6천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2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두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과포화 상태거든요 제주공항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의 100년 대기를 내다보고 제주가 균형발전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자 라는 뜻에서 국가에서도 투자를 해서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주도가 양쪽 바퀴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하자는 뜻에서 그것도 장점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아픔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결책을 세워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시간이 많이 모자란 관계로 대안에 대해서는 많이 토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양측에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지사님이 취임해서 만든 것이죠 17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전을 만들었다고 선포를 대대적으로 했죠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334쪽에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항, 발전소, 쓰레기밀입장, 화장장 이런 시설들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하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 정도도 아니고요 의무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17억 들에서 만든 이 미래 비전을 그렇게 쓰레기로 만드실 겁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도유의 보고에서도 기존공항 확장안과 재해공항 안의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합의를 모아서 정부하고 협의하겠다 바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데 도의회라도 하면 그것라도 협조하고 같이 하겠다는 약속이라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론화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제2공항은 2014년인가요 거기에 아무튼 그게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해서 그 후에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그게 과연 타당하냐 거기에 따른 토지를 내놔야 되는 주민들의 아픔을 할 거냐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제주의 도민들의 공통의 이익으로 할 거냐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항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민들의 어떤 자산으로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라든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수용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 공항은 미래를 위한 그리고 제주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저는 핵심 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방송 제2공항 TV 공개토론회 2주에 걸쳐 진행해 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두 번의 토론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공항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갇혀있는 제주 사회가 공론의 장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토론자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제주도가 주최하고 KBS가 주관한 토론회입니다 제주의 미래는 제주 도민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